아름답네요, 서원씨. 폐하가 더 멋지세요. 유라가 누구냐? 우리 전 여자친구여. 최선을 다해 마마를 모시겠습니다. 이렇게 멋있으면 내가 어떻게 안 좋아하는데. 폐하는 뭐가 제일 흥분하십니까? 넌. 어젯밤 폐하와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. 아무도 잊지 마. 민유라라는 그 여자들. 죄를 지었으면 피해갈 수 없는 법. 어머니가 한 짓입니까? 지금 궁을 떠나면 폐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. 민유라, 이하! 내가 다 죽여버려.